화성 밸브를 1차 파동 때 여기에서 엘리어트 아니 피보나치 조정 때 그어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이후로는 언급을 드린 적이 없는데 어 요게 지금 여기가 2차 파동인지 여기까지가 2차 파동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매번 똑같이 말씀을 드립니다 꼬리가 2개가 달렸어요 그러면 이제 팔아먹고 팔아먹었는데 또 팔아먹은 거잖아요 계속 고점에서 팔아먹다가 만약에 한 번 더 꼬리가 달리면 이런 식으로 꼬리가 계속 달리다가 이걸 강하게 돌파를 못시키면 실망 매물이 이렇게 떨어져요 그래서 5일선을 이탈하게 되죠 그러면 꼬리가 2개 달리고 3개 달리고 5일선을 이탈했다 고점신호에요 이거는 고점신호죠 고점신호 여기가 고점 그럼 내가 다음번에 12,000원 자리 12,000원 자리에서 한번 노려볼 수 있겠고 9,000원 자리 12,000원 9,000원 두타점 볼 수 있겠고요 이 종목이 강한 종목은 21선을 타고 올라가요 21선을 이런 식으로 깨지 않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깼죠 다음번에 여기에서 만약에 조정이 들어가게 되면 61선을 깨는 자리까지 조정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1선을 건드려 버렸기 때문에 다음번에는 61선 이 자리 61선 자리에서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보면 상방으로 14,700원 대략 14,750원 자리를 돌파하는지 체크하면 좋을 것 같고 하방으로는 13,750원 이 자리에서 반등이 나오는지 체크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13,750원을 공략을 했어 여기를 공략을 했는데 종가상 52선 이탈 해버려요 매도에요 그냥 손절이죠 그렇게 하고서 다시 여기에서 이렇게 돌리는지 체크하고서 다시 공략하면 충분히 만약에 내가 여기서 손절했는데 주가가 이렇게 돌려서 다시 간다라고 가정을 하고 보면은 여기를 뚫어버리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다시 들어가서 또 수익이 나면 되니까 그렇게 좀 플랜을 잡아서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Question 감사합니다.